아 또 오랜만에 만나네요 하자 가위바위보론 어느정도 밖에 못올라가겠단데 그쵸 좀 그.. 되게 생각을 많이 해야되는 캐릭이긴 해요 카드야 아 조시야 뭐야 이거 아 너무 잘해 홈인기까지 얘가 생각하는걸 고대로 우와 잘 막는다 나랑 이렇게 나랑 막는사람들이 좀 까다로운데 방법이 있긴한데 좀 빡세 나랑으로 쉽게 풀어갈 생각은 없는데 아 야 이게 소포인데 명승 아 맞다 얘는 백 백 백 백 그냥 하면 안되지 아 또 초풍 넣었다 바보같이 아 양개님 어서오세요 아 근데 어떻게 해 우와 어떻게 알고 흘린건가 야 딜키보소 야 딜키보소 아 아 죽이네 아 방금 레드라고 생각하셨나보라 다행이다 나 벽광 될줄 알았는데 안되네 오 카미무라상 호로워 아리가토고자이마스 니온진댄스요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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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이랬다 안 이랬어 안 이랬어 내가 안 이랬다 와 당이다 싸이 맞다 네 맞아요 2분이 높다 야 이거는 앉을만 했는데 잘 참으셨네 와 집중력 쩔었네 이거 상대방이 잘했다 이거 뭐 상대방이 잘했다 이거 빨로 뻗어차는 그건가 안 이랬어 소밀이 뻗어 아 뭐야 아 안 이랬다 맨반지 진짜 잘해요 오랜만에 너 오 개기네 뭐야 왜 안 나가 뭐야 왜 안 나가 아 그리스톤이구나 나이스 앉았죠 빠르게 앉았다 일어나는 버릇이 있어 왜 왜 왜 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맞는다 생각은 없었지 상대가 이득인데 내가 실수했다 음 닫지도 않아 어 아 이거 너무 toen ding 와 이거 찼네 대단하다 아 진짜 대회처럼 하시는데? 쩔는데? 아 이래 나가? 아... 안전심이 되게 아! 나이스 또 앉았지? 흘렸나보다 아 크레... 크레이지도 옹팔라이버 헬로우 아... 잘 안전심이 아... 아... 축툴리면 안 들어가는구나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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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윈드갓피스트 아 윈드갓피스트 펄펙트 펄펙트 아 펄펙트 윈드갓피스트 네... 그거예요 뜻이 그 기온철이에요 우리 와... 이걸 어떻게 막았을까 대단한걸? 와..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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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명순... 아... 씨... 난 정벽강으로 된다고 생각하고 정벽강이 안 됐네 아... 아... 으흑... 펄펙트 으흑... 캬아... 아 뒤가 안쓰는데 아 카오라 짱 바람만 써주지 아 깝다 와 좌종 타이밍 퇴새를 쓰든 좌종을 쓰든 저게 이긴다고 생각하셔서 쓴 것 같아요 머리 좀 안고 퇴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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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진짜 잘한다 퇴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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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하회탈림초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어 이것도 들켜나 잠깐만요 이것만 끝나고 퇴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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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되게 재밌는 영상인 것 같은데 퇴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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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알겠습니다 퇴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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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실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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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퇴새 아 두 번 후원하시는 거구나 퇴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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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맞아 이거 되게 유명한 영상인거 밟고 다시 봐도 진짜 대단하긴 하다 저거 아 누가 노래도 넣었나 보네 이거 아 안전하게 구상으로 좋겠나 보네 촉풍 들어가긴 하는 건데 와 멋있다 와